탄산음료는 단맛과 탄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권규남입니다 탄산음료 중에서요 몸에 나쁜 것과 몸에 좋은 것 아니면 좋진 않겠지만 덜 나쁜 것이 있는데요 사실 탄산음료 드시면서 이거 몸에 좋은 거야 하며 드시는 분은 없으시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셔도 말이 좀 이상하지만 탄산음료를 보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으십니다 시작할게요 자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달달한 맛을 낸 성분과 톡 쏘는 탄산 때문에 보통 탄산음료 먹으면 이가 썩는다 살이 찐다 위에 좋지 않다 탄산음료는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것들이 충치를 일으키기도 하고 체지방을 늘리기도 하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아니 달달한 맛 내는 게 탄산음료밖에 없나요? 아니죠? 탄산음료가 독박을 쓰기에는요 요즘 달달한 음료나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치는 탄산음료 드시고 나서 입을 헹구든지 아니면 양치를 잘 하시면 되고요 살이 찌지 않거나 각종 만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탄산음료뿐만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음료도 조심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탄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탄산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아니 탄산음료 한 모금 드시고 그걸 몇 시간 동안 입안에 머뭇고 있진 않잖아요 대부분 몇 초 이내 다 삼키시죠? 아 물론 탄산이 위 벽을 자극해서 위가 예민하거나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지 않은데 그런 분들만 피하면 된다고 봅니다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놈이 지금 탄산음료를 옹호하는 거야? 이러시는 분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탄산음료 안 먹어요 1년에 많이 먹어봐야 3, 4번 정도밖에 안 먹는데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당분이나 탄산보다 훨씬 더 위험한 놈이 들어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 훨씬 더 위험한 놈이 들어있지 않은 덜 나쁜 탄산음료 조금 착한 탄산음료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살짝 우호적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의 나쁜 놈은 바로 이인입니다 이는요 칼슘 다음으로 우리 몸에 풍부한 미네랄인데요 탄산음료가 치아에 좋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도 뼈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이거요 치아도 뼈의 종류라서 결국 같은 말이에요 문제는 탄산음료에 들어간 인이 탄산음료를 습관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의 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어지간히 뼈 건강이 심각해질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탄산음료를 드신다는 거죠 그럼 탄산음료 속에 들어있는 인성분이 왜 나쁜 놈이냐 우리 몸은요 혈액 내 칼슘과 인의 농도를 일정 비율로 유지합니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탄산음료를 통해서 많은 양의 인이 한꺼번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인은 특성상 소장을 통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는데 이때 혈액 내 칼슘과 인의 비율이 깨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요 야 뭐야 왜 이렇게 인이 많아 칼슘 어디 갔어 야 빨리 뼈에서 칼슘 녹여가지고 칼슘이랑 인 비율 맞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몸에 들어온 인 때문에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뼈의 겉부분이 아니고 뼈의 안쪽에 있는 칼슘을 빼다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뼈 안에 구멍이 송송 뚫리겠죠 뼈가 잘 부러지겠죠 치아는 멀쩡할까요 골다공증이요 여성들만의 병이 아니에요 남성분들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미국에서는요 골다공증 환자가 고관절 엉덩이뼈가 골절되면 그중 20%가 1년 안에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뼈 건강이 되겠습니다 자 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탄산음료 그래도 안 먹을 수 없죠 왜 치킨 먹을 때 속 느끼하잖아요 배부르고 덥거나 이럴 때 마시면 굉장히 좋은데 솔직히 평생 단 한 방울도 먹지 마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대신에 이번 시간 알려드린 인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탄산음료를 드시면 되겠죠 인이 들어있지 않은 탄산음료는 제품이 표시되어 있는 원재료명에 인산이라는 말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많이 드시는 제품 위주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먼저 땡카콜라 인산 들어있죠 같은 회사의 제로카로리 버전은요 역시 인산이 들어있습니다 땡성사에도 한번 볼까요 이거 의외로 안 들었어요 그럼 땡프라이트는요 이것도 다행히 인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태극마크랑 비슷한 모양의 콜라 그리고 땡터페퍼는요 인산 들어있네요 혼합제재를 빙자에서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땡미소다랑 웰치땡에는 인산이 들어있지 않고요 이번 시간 의외 복병 사랑해요 밀키땡에는 인산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첨가물로 사용된 인산은요 탄산음료뿐만 아닌 다른 음료에도 쓰일 수 있어서 음료 제품 구입하실 때는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시고요 인산은 냉동식품이나 건조된 식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되는데 가공식품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쓰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단백질이나 칼슘 등 다른 영양소들도 섞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음료 형태로 된 제품인데 인산이 들어있다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가장 안 좋은 거는요 다른 음식 없이 인산이 들어있는 음료 마늘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되겠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권기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